지금부터 서포터즈 박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로의 장단점을 잘 살리고 보완해 나가면서 팀원들이랑 함께 성공적인 서포터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를 받게 된 아이들이 다양한 소리를 접해서 많은 경험도 하고 저희들도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1, 2인 만큼 열심히 해서 2, 2, 3디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서포터즈가 되고 싶습니다. 저희는 약자들한테 항상 관심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저희의 소리모아 교재를 제작하는 게 저희가 항상 해보고 싶었던 일을 했던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곳에 띄워둔야 하는 바람입니다. 일정생활에서 불편하신 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이들이 저희가 뭔 소리를 보고 좀 더 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맑은 시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. 들으면 행복한 소기도 듣고 아니면 되게 위험한 소기? 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되게 다양한 소리를 담아서 모두 다 드리고 싶습니다. 소리모아 소포터즈 1기로 참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도록 하겠습니다. 작게나마 제 힘을 버텨도 노력하겠습니다. 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떨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하나, 둘, 셋! 모델 화이팅! 소리명상 화이팅! 소소울력 화이팅! 소리명 화이팅! 화이팅! 잊지 않고 워우팅! larva꽀Ke vin 철일 x 2 설계좌delosalane